잘 보이죠? ㅎㅎㅎㅎㅎㅎ 마시기 жел anhником! 마시기 жел essere! 아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빨갛지?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뭐야. 이거 뭐지 서비슨과? 만두? 뭘 드실까 맛있는거 드실까이 이 뭐지?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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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먹을거야 어우 배추김치야 배추김치야 어떡하냐 어떡하냐 사과물치국수 와 여기 오뎅 들어있네 오뎅 서비스 여기 좋나보다 여기 오뎅 들어있어 이거를 국물을 버릴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얹잖아 아 난 역시 머리가 똑똑한거 같애 흐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얼굴 깃떡떡떡떡떡떡 아고